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복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도희입니다 은하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지구 밖에 온실 지구 끝에 온실을 지구 바깥으로 자꾸 몰아내고 싶으신가 봐요 어떻게 하면 제가 정말 건망증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거짓말 맞아 마음먹으면 할 수 있었지 근데 코로나를 핑계로 운동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려고 PT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주 2회 최소 주 2회는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건강해지면 기억력도 좋아진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아직 시작한 건 아니고요? 한 번 나가서 한 번 첫 시작이 중요하니까 결제가 반이다 결제가 반이야 진짜 저도 같은 맥락에서 결제가 중요해서 같은 맥락에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갯마을 차차차를 열심히 보면서 홍반장에게 빠져있었는데 다시 신민아에게 빠졌습니다 거기 나오는 신민아 배우가 또 예쁜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신민아 배우가 레깅스를 입고 동네를 뛰는 운동을 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제가 계양구의 신민아가 되기 위해서 레깅스를 입고 밤마다 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실제로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몸매가 예쁘신 줄 알아요 제 옆에 앉아계시네요 뭘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 계양구의 김선호를 찾기 위해서 제가 계양구 신민아가 돼서 온 동네방네를 뛰어다니고 있으니까 아니 안 그래도 최근에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철롱님이 김선호 팬클럽에 가입했다고 맞아요 그렇다더라고요 엄청 핫한가 봐요 요새 그분이 핫한 집게 됐어요 아 그래요 저도 스타트업으로 아 스타트업보다는 그 홍반장 캐릭터가 매력적이에요 처음에는 살짝 약간 불편하거든요 모든 사람한테 약간 반말을 쓰고 약간 이런 캐릭터여서 처음에는 저 놈 뭐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보다 보니까 되게 능글맣고 마음이 좀 불에 몽글몽글해져요 그래서 제가 계양구 신민아를 핀기로 뛰고 있어요 알겠어 혹시 계양구에 오셔서 뛰는 여자를 발견하시면 전주로 아시면 됩니다 김선호를 만나든지 기부빈을 만나든지 누구라도 만나세요 조심해라 김선호 저는 추석 때 가족들이 못 모이고 어디 가기도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연휴 지나고 나서 가족들이랑 당일치기로 속초에 갔다 왔어요 근데 강원도 되게 자주 가시네요 저희 어머니가 고향인 강원도여서 보통 강릉을 많이 갔었는데 이번에는 속초 가서 속초 중앙시장 진짜 크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속초 중앙시장 크죠 중앙시장 처음 가봤어요 너무 좋아서 가면 꼭 만석닭강정을 먹어야 되는데 엄청 많던데요 만석닭강정 중앙시장에만 한 4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본점 걸 먹어야 돼요 본점 걸 먹어야 돼요 저 강릉에 있는 지점 걸 먹었는데 맛이 다르더라고요 별로였어 본점 걸 먹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은하님이 추천한 은하님이 선정한 영화 칠드론 오브 매니어 깜짝이야 무서웠어요? 알폰스 코아롱 감독이 연출한 영화잖아요 일단 저는 알폰스 코아롱 감독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였나요? 저희 타오른 여인의 조상 끝날 때쯤에 은하님이 다음번에 하게 될 책과 영화 얘기할 때도 아 저는 이 감독 너무 좋다 감독님 작품 너무 좋다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네 로마 보셨다고 맞아요 로마 너무 좋았고 그래비티도 저는 재밌게 봤던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이력이 독특하죠 해리포터도 바리카바네 젤스 너무 좋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 시리즈예요? 네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해리포터 시리즈 중에서는 저 그걸 제일 재밌게 봤어요 아 나는 그래서 너무 이 감독님이 궁금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지? 작품마다 달라요 다 칠드로그맨 하고 로마랑은 또 느낌이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색깔이 또 달라요 아 그래서 아 이 감독님 되게 궁금하다 실제로 한번 만나서 실제로 한번 만나서 영어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같이 얘기해보고 싶다 이런 꿈을 잠깐 꿨었다 왜 지구 끝에 온실에서 나오는 통역기 그거 갑자기 생각했는데 그거 되게 유용할 것 같네 좋다니까 누가 개발 좀 해줬으면 좋겠고 어떠세요 언니들? 네 실드론 오브맨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지구 끝에 온실이랑 매칭을 하면서 어 이거 좀 찰떡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재밌게 봤어서 가지고 왔는데 저는 이 영화가 지난주에도 마지막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초반에는 흥행을 하지 못했어요 저도 이 영화를 처음부터 봤던 거는 아니었고 나중에 아마 재개봉할 때쯤에 이제 시놉시스를 번역을 맞게 되면서 어 이 영화 뭐지? 라는 생각에 이제 찾아봤던 영화였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잠깐 이렇게 소개팅을 했던 남자분이 어 자기 실드론 오브 맨 봐야 된다고 개봉하면 봐야 된다고 그래서 어 그거 어떻게 아냐 그거 그렇게 유명한 영화냐 이랬더니 어 이거 진짜 마니아층이 되게 탄탄한 영화다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아 내가 몰랐던 부분들이 되게 많았구나 이렇게 영화에서 내가 보면서 놓쳤던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두 번 세 번 볼수록 되게 재미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언니들이랑 얘기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책이랑도 많이 겹치지 않나요? 어떤 메시지라던가 그렇죠 같이 이야기해볼 거리들은 좀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영화는 어 그냥 그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을 되게 잘 영상으로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 세계에서 다양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며 어떠한 사람의 군상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되게 잘 표현했는데 사실 저는 그게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았고 하지만 이 영화가 되게 가치있다라고 느꼈던 거는 그 마지막의 그 롱테이크 씬 그 한 장면으로 저는 충분히 가치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일단은 공들여서 뭔가 이렇게 어떤 이야기든지 간에 저는 공들여서 만든 영화 보면 일단 기분이 좋고요 굉장히 공들여서 만든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난주에 저희가 같이 읽었던 소설의 주제랑 많이 겹쳐졌어요 영화를 보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공동체가 나오고 무정부 상태가 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을 똑같이 다 이 영화를 보면서도 할 수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사실 막 많은 영화를 봤고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었잖아요 왜 나야? 나는 너를 믿으니까 이런 게 사실 엄청 위험한 주제고 나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정신 차려 도희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지만 결국은 사실 그것밖에 없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도 출발이 그거잖아요 20년 전에 헤어졌던 전 와이프가 나타나서 왜 나를 선택했어? 남편이 물으니까 난 널 믿거든 거기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믿을 수 있는 어떤 마음 그런 점이 영화에서 저한테는 제일 많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이게 영화가 2006년에 나온 영화라는 거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보면 스토리라인이 사실 막 그렇게 참신하진 않아요 이게 원작이 있더라고요 책 책 그러다 보니까 화면 연출 좋았죠 이게 보면 저는 단 한순간도 긴장을 놓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시작부터 그 카페에서 커피 들고 나왔는데 들어가 있던 카페가 확 터지고 폭발 여자가 팔 들고 나왔어 그리고 그 잔혹한 장면들을 그냥 다 여과 없이 보여줘요 그리고 등장 인물들도 저는 다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안 되는 인물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이 사람 왜 이렇게 행동하지? 나 이해 안 돼 이런 인물들이 없었어 그 사람 그렇게 행동할 것 같았는데 정말 그렇게 행동하더라고요 그런 캐릭터의 서사를 만드는 힘이 분명히 감독한테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원작자도 이 영화 그러니까 결말이 다르다면서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영화랑 결말이 완전히 다르대요 그래서 원작자도 영화가 너무 좋다고 극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 알폰스 코아롱 감독의 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영화 실드로노브맨 줄거리를 은하님이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또 우리 지난주처럼 네 쭉쭉쭉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영화는 지난번에 지구 끝에 온실 책을 보면 이제 지구가 멸망으로 치닫는 와중에도 어른들이 아이들의 시선에서 느껴지는 그런 희망 어린 시선 이런 걸 보면서 또 힘을 내고 지구를 재건하고자 하는 힘을 이렇게 느끼잖아요 희망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번 영화에서는 제목은 칠드런 오브 맨이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등장하지 않는 영화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없는 세상 미래가 없는 세상 희망이 전혀 없는 세상을 그리고 있는 디스토피아 물인데 배경은 2027년의 영국이에요 다른 세상들은 일단 정부가 다 무너졌고 영국군만이 유일하게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는 언제부터인가 여성들이 임신불능 상태가 되고 이런 현상이 18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18년이 넘게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 시작은 인류의 가장 마지막으로 태어난 아이 최연소 아이인 디에고라는 아이가 사망했다라는 소식을 이제 뉴스를 전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 뉴스를 접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정말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고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낙담을 하는 와중에 우리의 주인공인 태우는 그냥 시큰둥해요 그러려니 이렇게 그냥 커피를 사 마시고 나옵니다 커피를 사 마시고 나오는 와중에 자기가 있었던 그 건물이 카페 건물이 폭탄 테러를 당해서 터지고 이러는데도 그냥 당연히 놀라긴 하지만 그냥 시큰둥해요 그래서 이 태우라는 인물은 옛날에는 이제 이런 사회운동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지만 사회운동을 하면서 줄리언이라는 이제 여자를 만나고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 딜런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딜런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독감으로 이제 죽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와도 헤어지게 되고 그 이후로 태우는 이런 사회운동도 손 놓고 삶의 의미를 잃은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사회운동 단체인 PC당이라는 죄송한데 사회운동은 좀 안 맞는 반정부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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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정부운동을 하는 이 PC당 단원들에 의해서 납치를 당하는데 그 단체의 리더로 있는 사람이 이제 줄리안이라는 그 아내였고 이 아내가 태우한테 부탁을 하나를 하게 돼요 한 소녀를 해안가까지 좀 데려다 달라 너 사촌 중에 정부에 좀 권력이 있는 애가 있으니까 걔한테 통행권 좀 받아다 줘 너 돈 좋아하니까 내가 돈 줄게 이러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소녀를 사촌한테 통행권을 받아서 소녀를 해안가까지 이제 동행을 하게 되는데 소녀가 불법 인인자죠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배신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와중에 태우는 이 여자아이가 임신을 한 상태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태우가 뭔가 희망의 씨앗을 보고 이 여자아이를 해안가까지 그리고 그 해안가에서 투모로라는 미래로라는 그 배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기 위해서 이제 혼신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반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 세력에게도 쫓기고 그리고 이 반정부 단체인 이 PC당 단원들한테도 쫓기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착취하기 위해서 헐뜯는 그런 이민자들 사이에서도 되게 치이면서 이 아이를 끝까지 데려갈 수 있을까 이거를 좀 숨죽이면서 보게 되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 영화에서는 지구 끝의 온실에서는 이제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디스토피아가 이제 도래하는 그런 세상을 그렸다면 여기에서는 더 이상은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모든 여성이 불임의 상태가 돼버리는 그런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설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현실적이었는지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가능할 것 같고 진짜? 그리고 사실 지금도 이제 뭐 자의에 의한 거긴 하지만 싱글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게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자발적 그러니까 자발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어쨌든 저는 약간 진화론을 믿는 편이거든요 이러한 여성들이 많아지거나 여성들 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어쨌든 싱글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가 해석되면 진화론적으로도 약간 그런 생식기의 기능이 약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로 인한 임신불능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환경오염이나 이런 거에 의한 신체의 그런 악영향 이런 걸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영화적인 설정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좀 새로웠거든요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세상? 그러니까 보통은 아이가 태어나도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일찍 죽거나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어떤 환경적인 그런 배경을 보여주는 영화들은 많이 봤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예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세상? 그게 좀 저한테는 새로웠어요 그래서 진짜 망나니잖아요 디에고 그치 망나니가 돼버렸지 그래 잘 됐어 망나니인데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아이 그렇죠 18년 4개월 오냐오냐오냐 이렇게 컸을 테니까 와 나는 이것도 되게 새로웠고 사람들이 디에고의 죽음을 다들 추모하잖아요 베이비 디에고 베이비 디에고 맞아 그런 어떤 화면에서 보여지는 디에고의 생애 같은 것들 나오잖아요 아 나는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참신하고 그래? 정말 임신할 수 없는 세상이 됐어 그러면 가장 최연소인 아이를 이렇게까지 스타처럼 떠받드는 세상이 될까? 이런 발상 되게 새롭다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이 설정보다 저는 월요일이 사라졌다라는 영화 그 영화의 설정이 훨씬 더 참신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거 맞아 거기에서는 뭔가 그런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쌍둥이가 계속 나오는 거야 인류가 임신을 하기만 하면 쌍둥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너무 과대하게 인구를 조종하기 위해서 강제로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게 행해지는 그러한 디스토피아적인 세계를 다루는데 저는 얘보다는 그러니까 그 칠드론 오브 맨보다는 월요일이 사라졌다의 설정이 조금 더 참신하죠 참신했었어요 훨씬 제가 주목을 하고 싶었던 부분은 사실 뭐 갑자기 이유 없이 전 세계에 더 이상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작가나 감독이 만든 설정이잖아요 근데 그 설정에서 그거 외에 다른 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전 세계가 다 무정부 상태가 된다고 이 영화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상력이 그럴까? 왜 그럴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재밌었는데 영화에서는 배경이 되는 영국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가 무정부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군대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영국밖에 남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상상을 해봤어요 아이들이 없는 세상 다음 세대가 없는 세상 그러면 일단 제도가 유지가 제대로 안 될 것 같고 정말 혼란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제도들이 다음에 아이들이 얼만큼 태어난다는 걸 전제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떠나서도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젊은 세대만 표방할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우리도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가 10대, 20대 때 갖고 있던 가치관이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아무리 진보적인 생각을 했던 20대라고 해도 나이가 들면 보수적이 되는 건데 그럼 희망이 없는 거 아니야? 근데 누군가가 그렇게 반박을 했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항상 20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바뀌다고 하더라도 이런 가치를 온몸으로 지지하는 젊은 세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가 되게 건강한 거다 저는 거기에 공감을 많이 했어요 내가 변했다고 해도 지금 친구들은 나보다 훨씬 더 환경이라든지 우리가 하나일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하잖아요 자유롭게 그래서 그 세대만이 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라이브한 그 세대들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세대가 없어진 사회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저런 무전부 상태가 극단적인 게 아니라 가능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또 들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부모가 되면서 저는 안 대봤지만 조카만 생기더라도 뭔가 이전보다는 덜 폭력적이 되고 조심하게 되죠 좀 더 이타적이 되고 좀 더 희생적이 되는 그런 가치에 더 극단적인 사람한테 표를 못 던지게 하는 그런 마음이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회 전체가 아이들이 있었으면 여기에 나오는 많은 총을 쏘는 많은 남자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던지 간에 정부군도 그렇고 이 무슨 당이라는 애들도 그렇고 다 너무 폭력적이야 그러니까 덜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설득력이 있다 다음 세대가 없는 세상이 저렇게 폭력적일 수 있겠구나 그런 부분 맞아 도윤님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의 희망이 없는 어 아이를 생각하면은 아이 앞에서는 모두가 오이구 오이구 맞아 내가 아무리 뭐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고 누군가 폭력적인 사람이 있고 누군가가 되게 예민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 앞에서는 다들 아이가 돼요 아이 앞에서는 국경도 인종도 다 초월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있어요 되게 신기해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말 거는 거 싫거든요 근데 어린아이가 타서 안녕하세요 하고 부모님이 인사해야지라고 했는데 거기에 댓글 안 하진 않아요 안녕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회 전체적으로 갖고 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좀 약간 찔렸던 게 며칠 전에 당장 명절이니까 아기들 되게 시끄럽죠요 놀이터에 아 너무 시끄러워 나 아기 너무 싫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가족들이랑 있으면서 우리 조카만으로도 버겁다 그랬는데 또 마침 이 영화가 영화 끝나고 아기를 떠대는 소리 잔뜩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반정했어요 진짜 아 나도 저렇게 시끄럽고 되게 번거롭고 짜증나는 존재였던 때가 있는데 많은 어른들이 참아줘서 내가 성인이 된 건데 나도 참아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층간소음에서 마음을 조금 놓고 많이 마음껏 치워라 층간소음에 보상으로 차를 받으셨다고 아 네 저 쌍기차를 마시는 차 치의 아래였으면 좋겠어요 티였어요 티 티였고요 티를 선물 받았고 앞으로도 좀 더 참아줘야 될 것 같다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생각했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영화는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재앙을 그리고 있는데 이런 재앙에 대처하는 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뭐 물론 반란군도 있고 그리고 뭐 태호 같은 경우는 반란군이었으나 지금은 뭐 그냥 정부 밑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제스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루하루나 즐기면서 살자고 자세히 낙낙하게 살아가는 이런 인물도 있어요 그래서 언니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앙이 닥쳤을 때 어떤 캐릭터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태호의 모습이지 않을까 아 진짜?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진짜 태호일 것 같아요 저도 태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스퍼처럼 살고 싶지만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떤 상황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너무나 태호가 가족을 잃지 않았으면 아이를 잃지 않았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 같고 제스퍼도 사실 마지막 순간에 마음이 되게 아팠는데 그 평온하게 죽는 약을 자기 이미 정신을 잃어버린 아내랑 강아지한테 죽고 나서 자기도 죽음을 맞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나는 제스퍼의 집을 그전까지 되게 따뜻하고 아늑하고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제스퍼도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와이프랑 말이 통하지 않는 강아지를 가지고 되게 외롭게 사는 남자예요 사실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지킬 존재가 있고 여전히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고 만약에 그런 가족이 없었으면 태호랑 많이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존재가 있다고 하면 언니들 있으면 제가 어떻게든 우리 여기서 뭘 더 해보자 어떻게 해보자 옛날 음악도 틀어보고 막 이렇게 할 것 같고 그게 없고 정말 나 혼자다 혹은 내가 굉장히 내 마음을 다 줬던 존재를 잃어버렸다 더 끔찍하게 딜런처럼 그러면 정말 태호보다 더 끔찍하게 살지 않았을까요? 왜 사는지 모르겠다 저 약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서 하긴 태호는 사랑하는 아들도 잃고 그러고 나서 아내랑도 헤어지고 있으니까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가졌다가 잃었을 때 그 상실감이 워낙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리고 태호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저희는 상상을 해볼 뿐이지만 아까 너무 예쁘게 사회운동이라고 하셨는데 이 친구들은 20년 전에도 반정부 운동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남자는 지나가는 말로 태호가 아 그때 줄리엘 꼬시려고 들어갔지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반정부 운동이 장난도 아니고 그런 이유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도 어떤 신념을 갖고 했을 거예요 위티가 있어 네 그러니까 뭔가를 잃었을 때 그 의지가 꺾인 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더 이렇게 과거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저렇게까지 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태호 되게 재밌는 게 중간중간 되도 않는 농담 자꾸 던지고 원래는 활기찬 사람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영화랑은 되게 안 어울리는 좀 유머가 중간중간 좀 튀어나와요 보면 자기 납치당에 있는데 입냄새 난다고 자기 납치한 상대한테 이빨이 자꾸 뭐 꼈다고 이런 식으로 막 던지는 것도 되게 웃겼고 그리고 그 기억나세요? 탁구공 뽁 어 줄리안이 이거 나 수백 명이랑 시도해봤는데 당신 말고는 되는 사람이 없어 해서 입에 물고 있던 탁구공을 던지고 입으로 받아 먹어 받아주잖아요 이런 장난이 통하는 나름의 위티 있는 사람 근데 많은 걸 잃었지 그리고 저는 태호의 캐스팅도 얘기해보고 싶어요 정말 캐스팅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같은 생각해요 참 이 사람 얼굴이 되게 진지하면서도 가끔 소년소년하게 개구진 얼굴도 되고 되게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 본 배우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배우의 프로필을 찾아봤더니 제가 봤던 영화가 없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배우는 참 진중하면서도 장난기도 있으면서도 참 이 역할 태호라는 역할이 너무 찰떡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저는 이 배우를 클로저라는 영화로 너무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있는데 사이코 변태 변태 집착남 네 근데 진짜 연기 잘한다 그 생각은 했어 몰입이 돼 어떤 역할을 하건 간에 그 배우게 아 근데 좋은 배우인데 네 현실감이 너무 나는 얼굴이라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포스터만 봐도 안 보고 싶다고 그 클로저에서도 너무 현실감이 툭툭 묻어나기 때문에 불편한 부담스러운 네 그러나 되게 연기 잘하고 좋은 배우죠 저는 보이스가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매력적이더라고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줄리엄모도 저는 너무 좋았고 좋았죠 아 근데 오해였어 그렇게 빨리 죽을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빨리 죽을지 몰랐어 그렇게 한참 행복한 순간에 너는 끝까지 같이 이 키를 구하는 데 일종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워낙 유명한 배우니까 정말 전반부에 단타로 빠질지 몰랐네 아 그래요 저는 빨리 죽을 거라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조마조마했는데 아 진짜요? 네 두 사람의 관계만 남겨야 된다는 거로 풍기는 영화잖아요 그 여자아이를 구한 테오와 키만 남겨야 된다는 그리고 제가 이 영화에서 제 개인적인 게 자꾸 들어가서 그렇겠지만 지난주에 그 지구 끝에 온실도 그렇고 이런 공동체 이런 무정부 상태인 상태에서 내 주변 사람들 한 명씩 대입해보면서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근데 이미 여러분은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짐작되는 점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 루크가 여기서 루크 얘기 바로 해도 되나요? 처음부터 예상했어요 이런 캐릭터일 거라고 루크가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인간관계에서 돌아보면 버릴 수 없어요 내가 버릴 수 없고 나와 나누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 100% 믿을 수 없어 그리고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느낌을 주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없어요? 되게 좋을 때는 좋지만 정말 위급 상황이 있을 때는 배신할 수 있고 이 사람이 나쁜 점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점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10%, 20%가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줄리언이 분명히 이거를 간파했기 때문에 키한테도 굳이 20년 만에 만나 내 남편 태호만 믿어야 돼? 그 얘기를 키한테도 계속 해두잖아요 그거 자체가 루크를 100% 못 믿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근데 나도 줄리언처럼밖에 행동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이 사람을 제거할 수 없어요 그렇게 제거하면 남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외의 인물이 나는 미리엄이었어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저는 처음엔 좀 나약한 인물이 아닐까 중간에 포기하거나 도망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키를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나중에는 진짜 찬송가 부르면서 일어나가지고 대신 맞잖아, 끌려가잖아 대신 끌려가죠 그건 엄청난 희생이었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 최후가 굉장히 비참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수용소에서 나는 최소 죽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끌려가는 게 정말 눈물 나는 희생 처음에는 루크가 제 2인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인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엄이 좀 심약한 인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 반대였죠 그런데 루크 이 배우가 치웨텔 엘지오프 이 배우가 참 이런 연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배우는 볼 때마다 약간 삐끗할 것 같은 느낌이 항상 있고 또 그런 게 잘 어울리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제가 포기할 수 없고 바로 버릴 수 없는 카드라는 말씀드리는 이유가 선한 게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또 얘기하잖아요 내가 잊고 있었지 아이가 이렇게 작고 그런 존재라는 걸 내가 잊고 있었지 나도 여동생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게 있어 분명히 그리고 줄리언과 나누는 깊은 그런 감정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 사람은 제일 큰 특징이 이 사람도 공동체를 사실 지키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가 속한 그 이민자들을 옹호하는 그 공동체를 지키고 싶고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고 그래서 정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키와 아이를 내놓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사람이고 그래서 사실은 생명보다는 이걸 더 우선해서 판단하는 공동체가 더 우선인 거지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해서는 사실은 다음 세대 아이, 생명 이런 가치를 접을 수도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대부분의 정치인은 이렇지 않아요 그런데 되게 안 그런 사람을 내가 너를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게 판단이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돌아보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이 영화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제가 처음 봤을 때 몰랐던 것들을 이 영화를 봤다고 하는 사람과 얘기를 하면서 제가 몰랐던 요소들을 되게 많이 알게 됐거든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어?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할수록 제가 몰랐던 내용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특히나 가장 많이들 얘기하는 게 여기에 이 감독의 종교관이 많이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키라는 여자아이는 성모 마리아를 의미를 하고 태호는 요셉을 의미를 하고 마지막에 이 두 사람이 미래호로 가기까지 이렇게 떠나가는 과정에서 배를 타고 가는 게 노아의 방주를 의미한다는 둥 저 그 생각은 했어요 보면서 너무 오버랩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혹시 언니들이 보면서 이게 이런 의미인가 싶었던 그런 요소들이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전 종교가 없어서 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장면은 노아의 방주를 굉장히 연상케 하는 그 씬이더라고요 그거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유나님의 얘기를 더 듣고 싶네 저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뭔가 그런 디테일이나 뭔가 그런 숨은 요소들이 있다고 하니까 저는 처음부터 굉장히 신경 쓰여 있었던 게 태호의 발이거든요 아 나도 맨발로 다닌다가 원래 처음엔 구두를 신고 나왔다가 구두를 신다가 도망을 나가야 돼가지고 양말만 신은 발로 다니다가 제스펀의 집에 가서 슬리퍼로 맞는 신발이 없어서 슬리퍼도 아니고 쪼리를 신어요 맞아 쪼리 신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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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나는 그걸 보면서도 왜 그냥 꾸겨 신지 왜 저렇게 발이 다 트인 걸 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 혹시 무슨 의미가 있나요 발이 글쎄요 갑자기 떠올랐어요 예술을 근데 나는 그런 것들이 참 제가 좋지 않아서 뭔가 가시바퀴를 맨발로 가고 이런 거를 종교적인 걸로 끼워 맞췄다고 생각하면 제가 느꼈던 의미가 오히려 축소된다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가장 제가 아까 불편했다고 얘기했던 장면이 내가 임신을 한 것도 만삭인 여자라고 생각하면 마구칸에서 옷을 벗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씬을 보여주잖아요 소들이 막 있는 상태에서 처음에 키가 나 임신했어요 하면서 가슴까지 싹 다 보여주잖아요 그런 부분이 불편했던 게 굳이 종교적인 의미를 두기 위해서 끼워 맞추는 부분이라는 점 하나랑 아기 예수의 탄생 여성의 신체가 나는 나의 신체라고 생각해서 보게 되는데 이거는 정말 타자의 시선이다 이런 게 좀 느껴져서 불편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안에서 태호가 죽음의 길을 간다라는 느낌을 계속 주잖아요 얘가 자기 죽을 걸 알면서도 뭔가 이끌리듯이 여기서 제스퍼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태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운명 앞에 신념이 졌다고 했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태호가 신념을 가지고 또다시 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쭉 가는 그 길이 마치 성서적으로 보면 재물이 되는 것 같은 태호가 이 키와 아이를 살리기 위한 일종의 재물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가지고 그거는 조금 저도 불편한 부분이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태호가 굉장히 화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이런 운명론에 대해서 크게 화를 내고 실제로 제스퍼가 죽었을 때도 이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화를 내잖아요 근데 이런 문장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사실 태호는 화를 내면서 이 문장을 얘기하지만 이 감독은 사실 운명론 입장에서 얘기를 계속 풀어나가요 그래서 영화가 결국 그렇게 끝났을 때 아 이거 이 부분은 덜어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저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주체적이고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인간인 것 같지만 줄리언의 죽음도 그렇고 자기 아들의 죽음도 그렇고 제스퍼의 죽음도 그렇고 태호가 결국 그 바닥까지 가서 죽는 것도 그렇고 이유가 있다는 식으로 풀어내는 어떤 그런 점들이 되게 의미를 오히려 줄인다는 느낌이 자꾸 들고 저는 그냥 태호에 대해서 제가 좋았던 건 그거였거든요 사실 이 줄리언이 태호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자기가 아이를 잃어봤잖아요 자기가 살던 모든 가치를 그때 잃어본 사람이라는 게 생명을 위해서는 다른 모든 거에 우선해서 행동할 남자라는 거 그냥 무슨 운명 이런 걸 떠나서 그 잃었던 슬픔이 얼마나 큰지 이 남자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든 주변의 정치가 어떻든 얘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다는 게 오히려 되게 다가왔고 줄리언이 봤던 그 면을 태호가 실제로 보여주잖아요 대사도 없고 말로 설명하지도 않아 근데 이 남자가 정말 미친 듯이 키를 향해서 가고 얘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행동을 하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고 있으면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황당하게 납치된 거에서 시작한 건데 태호가 거기까지 쭉 가는 게 공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그냥 충분하지 않나 굳이 무슨 요셉이고 종교적인 거는 난 안 하고 싶다 그럴 수 있죠 저의 감당입니다 왜냐면 사실 저는 제가 저희 부모님이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는 이런 쓸모 너는 이런 역할을 하려고 태어났어 성경에서도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는 많은 제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은 그 역할을 하려고 태어났어 그런 관점이 저는 되게 싫거든요 근데 태호는 그게 뭔가 운명에 이끌려서 간다기보다는 본인이 그 순간순간에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신념을 가지고 선택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감독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건드려주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근데 그것까지 운명이라는 거죠 제가 딱 불쾌하면서 생각난 게 그거였어요 나는 전설이다라는 영화를 전체를 아, 알아요 아시죠? 그것도 딱 불편한 게 사실 처음에 나올 때 되게 기대했거든요 뱀파이어의 시선으로 보는 인간의 잔인함 이런 식으로 비추는 영화란 말인가? 아, 기대된다 이러면서 봤는데 여기서도 결국 비슷해요 내 딸이 죽은 것도 아내가 죽은 것도 다 신의 의지였구나 그렇게 그냥 끝나거든요 이 남자가 해왔던 모든 게 다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길이구나 운명이구나 그래서 그게 또 인류를 구원하는 거랑 똑같아 이거랑 모티브가 똑같아 그래서 모르겠어요 내가 안 겪어봤으니까 이 서구 사회의 바탕에 깔려있는 어떤 종교적인 감성이 도저히 떨쳐낼 수 없는 어떤 그런 DNA인가? 누군가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인류가 바뀔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는 것이 운명이다라는 그런 관점이 좀 깔려있는 것 같아 아, 근데 그게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고 예정한 것이다, 신이 예정한 것이다 나는 전설이다 해서는 계속 나비로 그걸 신이 가이드해주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관점이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네,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느껴지네요 저는 좀 현실성이 떨어졌던 게 그렇게 제가 사람들한테 쫓기고 총알이 그렇게 날아드는 상황에서는 저는 저도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널려있는 그런 무기들을 손에 쥘 것 같거든요 아 그런데 태우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최소한의 방어만 할 뿐이지 뭐 같이 총을 든다든지 무기를 들고 싸운다든지 이런 모습이 전혀 없더라고요 누군가를 희생시키진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나라면 들텐데 그것도 성향인 거죠 그래서 이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 얘는 그냥 무조건 선한 인물로 그려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한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방금 이제 얘기했던 그런 교전 씬에서 태우가 총알이 막 날아드는 상황에 반란군한테도 쫓기고 이제 정부군한테도 쫓기고 이런 상황에서 너무너무 위험한데 오로지 태우는 이 아기를 찾겠다라는 생각만으로 아기랑 태우래 키를 찾겠다라는 생각만으로 계속 이렇게 찾아 쫓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아요 이게 원테이크로 쭉 따라가다가 나중에 키와 아기를 발견하고 사람들이 아기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된 이후에 자기가 지금 아무리 위험하고 힘들고 다치고 이랬었더라도 다 이렇게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축복의 말을 건네고 축복의 노래를 건네고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올스탑이 돼요 그 장면이 저는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인데 언니들은 그 장면을 어떻게 봤고 다른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는지 흔히들 잊고 사는 것들 중에 그런 생명에 대한 경외심? 사실 우리는 전쟁 시대를 살 때도 아니고 그걸 그냥 매스컴이나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진짜 생각했을 때 되게 인상적이었죠 폐허가 된 곳에서 총알이 난무하고 폭탄이 터지는 그 순간에 아이의 울음소리 그거 사실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저는 정말 딱 이 장면을 위해서 이 영화가 여기까지 달려왔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당연시 생각했던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정말 잘 보여준 그런 명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시대에 이렇게 아이들이 계속 태어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서로를 몰아세우지 않을 수 있을까? 18년 만에 울려퍼진 아이에 그게 좀 궁금하기는 했어 저는 이 영화를 보는 게 사실 힘들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보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이게 영화 속의 세상이고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몰입해서 봤던 것 같은데 지금은 뉴스에서도 이미 너무 많이 보고 있고 저 총을 든 아이들이 10대 소년인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걸 우리가 오히려 더 잘 알고 있고 올해 평균 연령이 높아질 수 없는 사회 아프리카 같은데 다 10대 12살, 13살짜리들이 총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약한 존재가 다칠 수 있는 그 영화 자체가 내가 보면서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봐야 되는 영화였기 때문에 끝까지 좋은 영화를 잘 본 것 같은데 그냥 그런 게 저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가 표방하는 그런 면은 참 좋았어요 내가 누군가가 다른 사람한테 총을 쏠 수 있는 사회면 나는 안전한 지위에 있는 것 같아도 나도 언제든지 총을 맞을 수 있다 태호가 그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태호가 출근할 때도 그 이민자들이 철창에 가둬져 있는 부분이 몇 번 나오잖아요 결국에 태호가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철창에 가두는 세계면 나도 거기 가둬줄 수 있다 이런 거 보여주는 거 좋았고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를 얘기했을 때 다시 돌아가서 어쨌거나 약하고 어린 존재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다 있지 않냐 인간이라면 거기에 집중을 하자 그거 잃으면 안 돼 이런 얘기 해주는 거 참 좋았거든요 근데 사실 아까 얘기하신 거 전쟁터에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퍼지지만 총소리가 계속 같이 울려 퍼지는 게 사실 현실일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런 나라일수록 더 많이 태어나고 피임을 안 해가지고 더 많이 죽고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막 이렇게 마음이 보면서 좋지 않더라고요 어쨌거나 인간으로서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 쓰는 거는 내 세금으로는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까 이제 다른 얘기하면서 얘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키가 자신의 임신한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의를 완전히 노출했다라거나 아니면 출산하는 과정이 너무나 쉽게 나왔다거나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것 외에도 휴먼 프로젝트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이 많이 나오진 않아서 보는 내내 저거 믿어도 되는 건가 얘를 정말 보내도 되는 건가 이곳이 대체 어떤 곳인지 조금 더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뭔가 설명이 더 나왔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어요 의심이 가죠 이 조직은 과연 정체가 뭘까 뭘 믿고 맡길 수 있는 건가 제가 마지막까지 불안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키를 탁 총으로 쏘고 애기만 데려가지 않을까 마음 졸이면서 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태호의 죽음이 되게 아쉬웠어요 같이 지켜주길 바랬어요 나는 사실 총을 맞은지도 몰랐는데 피를 흘렸다 그래가지고 나는 처음 애기가 맞았나? 약간 이 생각도 했거든요 배 안에서 깜짝 놀랐는데 태호가 자기가 총을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태호를 살리는 엔딩이었으면 루크한테 맞았다고 저는 생각했는데요 루크가 마지막에 썼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눈치를 못 챘나 봐요 근데 태호가 죽지 않는 엔딩이 훨씬 결국에는 어쨌든 이 감독은 그런 생명의 경외신과 미래사회의 희망 이런 거를 보여주고자 했으면 태호를 살리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엔딩이 좀 많이 아쉬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김초엽을 봤어 그래서 더더욱 위흡하게 느껴진다 이 세계관에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생각해보면 어쨌든 그 감독은 자기의 그런 종교적인 세계관에 뭔가 끼워 맞추기 위해서 태호를 죽인 건가? 아 이게 정말 어쩔 수 없는 게 결국 그래서 자꾸 성서적인 해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나 봐 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무언가를 제물로 바쳐야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성서적인 해석 그게 곁들어져 있는 거지 사실 그게 아쉬운 부분이 곳곳에 있었지만 가장 아쉬운 건 역시 태호의 죽음이었다 나는 지금 되게 큰 차이가 김초엽 작가랑 제일 큰 차이가 그건 것 같아 이거는 철저하게 성별과 나이에 따라서 만들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태호와 키가 아니고 그냥 어른 남자와 이 다음 세대 여자 이런 관계로만 두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모든 관계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지막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들려오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저는 그 미래호가 꽁꽁이가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정말 그 미래호에는 그걸 보여줬다고 봐요 딜런 외에 다른 아이들이 있었을 수도 그 이후의 삶은 이렇게 아이들이 웃으면서 사랑할 수 있는 세대가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감독이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엔딩으로 우리의 그런 우려를 다 씻어줬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엔딩 이야기 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제일 가까이에 이런 아이들이 없어서 제 아이도 없고 조카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서 오는 사실 감동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식당 같은 데 가거나 이러면 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고 뛰어다니고 이런 거 보면 저도 좀 짜증을 내는 편이었는데 이제 영화 내내 계속 그런 아이들의 소리가 없다가 엔딩에서 아이들이 막 깨르르르 웃고 제잘제잘 떠들고 이런 소리를 듣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이런 제잘거리는 소리가 이렇게까지 듣기 좋은 소리였나 이런 게 진짜 확 오더라고요 그래 맞아 앞에 그렇게 어두운 장면들이 쭉 열거되다 마지막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소중해요 어떻게 보면 그게 감독의 연출력이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칭찬으로 마무리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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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정말 다른 그런 구체적인 뭐 이런 요소요소 말고 전체적인 이런 디스토피아를 그린 방법이라던가 사실 저는 이 평온한 죽음이라는 알약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이렇게 아이가 없어서 어차피 인구가 없는 세상에 그리고 계속 살인이 일어나고 이런 세상에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자살을 권고하는 대상 이게 사실 너무 되게 아이러니지 아이러니하면서도 도대체 어떤 세상이고 너무 상상이 되지 않는 이러한 정말 끔찍한 세상을 너무 사실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어쨌든 그러한 연출력으로 막판에 그런 아이의 웃음이 주는 뭔가의 희망찬 그런 메시지들 이거는 난 충분히 이 감독의 역량이었다 라는 생각은 합니다 맞아요 킥킥 훌륭한 선택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영화에 대한 한줄평 나누고 마무리할까요? 음 저 먼저 할게요 사실 별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 언니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저의 한줄평은 신념은 운명을 이긴다 네 저의 한줄평은 우리를 인간이게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어떤 공익광고에서 본 것 같긴 한데 어디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미래다 라는 슬로건이 사람이 미래다 좀 아이고 그냥 넘어가주시고 어머나 난 아이들이 미래다 라고 생각했어 가장 어린 세대 짓고 싶은 대로 들어요 아 네 근데 저는 약간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 정말 이 영화는 롱테이크의 묘미가 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영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롱테이크의 묘미를 또 한 번 제대로 보여주는 영화가 로마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로마를 한 번 꼭 챙겨보시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언제 한 번 책이랑 같이 소개해주세요? 아 근데 언니들 보다가 잘까봐 저는 되게 좋았는데 엄청 길어요 호흡이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많이 갈려요 별로였다고 하는 사람도 제보갔어요 네 맞아요 다음 달에 유즈님이 선정한 책과 영화로 찾아올 텐데 아직 좀 고심 중이라고 네 지금 하고 싶은 게 여러 가지 많은데 뭘 해야 될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열띤 토론 끝에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언니들 이번 주에도 고생들 많으셨고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달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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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